1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심으로 환영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? 한 주간 더 잘 살면 되겠습니까? 승리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인지하셔서 우리를 더 새롭게 하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강렁케 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성원합니다 예배시사 가로든 우리 사랑하는 지자들에게 전부적으로 오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더 참 수고하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들어오다 보시면 좌석 뒷자리에 빨간 끈으로 이렇게 묶어놓은 것을 보실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아침에 일찍 오셔서 앞자리부터 앉으시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불가피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앞으로 오셔서 중앙자리부터 이렇게 앉으셔서 그들의 상관님들은 결실한 일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병성의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에 어떤 상황이 있다 하셔도 하나님의 은혜이니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에 살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을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내역 깊어 노래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오직 주님의 은혜 내 안을 갇혀 그리스도 믿어 찬양합니다 이 조명을 얻어 거룩한 땅에서 주님께 경계를 잃어버리 그리스도 믿고 늘게 내 안을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지경이 주님께 경계를 잃어버리 그리스도 믿고 늘게 고려합니다 이 조명을 얻어 그리스도 믿고 늘게 사랑을 모집중이 그리스도 믿고 늘게 이 조명을 얻어 그리스도 믿고 찬양합니다 이 조명을 얻어 거룩한 땅에서 그리스도 믿고 늘게 그리스도 믿고 늘게 내 존재의 모든 은혜 내 안을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지경이 주님께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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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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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